한상칠 작가님의 중편 소설집 나의 카투사 추억입니다. 이 소설집에 수록된 다른 작품으로는요. 개의 아픔, 들쥐, 말락갱이, 무서운 얼굴, 저녁놀, 볼펜, 골목길, 달맞이꽃 총 9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일상의 애완을 소설로 엮어나가신 한상칠 작가님의 작품들 중에 나의 카투사 추억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작품 많은 독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수락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요. 새로운 경험, 카투사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나의 카투사 추억 한상칠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 미군과 카투사 20여 명이 대민 봉사활동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도시 외곽에 가난한 산동네 독거노인들 집에 연탄을 선물하는 일이었다. 얼굴에 안경이들을 묻힌 채 줄고 시시덕거리고 장난질을 쳐가며 좁고 꼬불꼬불한 비탈길로 서툰 지게질을 하는 그 모습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참으로 가상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에 둔 그 선행은 아마 모르면 모르되 카투사들의 제안과 미군들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이루어졌지 싶었다. 따뜻한 실내와 화합의 분위기가 짐작되며 참 고맙고 대견스러웠다. 그런 모습을 보는 내 머릿속에는 어느새 60년이라는 긴 세월 저편의 아득한 옛날이 돼버린 내 카투사 시절의 일들이 떠오르며 눈시울이 더워졌다. 1. 내가 부산에 있는 한국군 부대에서 1등병으로 미군부대에 전속된 것은 1959년 12월 중순 바로 이맘때였다. 기록 카드가 든 봉투 하나를 달랑 손에 들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부천에 있는 미8군 배출대였다. 배출대는 전출입 병사들이 먼저 거치는 부대였다. 그날은 날씨가 몹시 추웠다. 전투복 차림으로 속에는 내의도 입었고 야전 잠바도 걸쳤지만 몸은 줄곧 한기로 덜덜 떨렸다. 양쪽 엄지 발가락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발도 시려서 배출대 정문을 들어선 나는 일부러 군앗발로 땅바닥을 탁탁 찍어가는 걸음으로 연병장을 건너갔다. 본부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온몸을 확 감싸오는 후끈한 열기 잔뜩 온 몸엔 그보다 더 반갑고 고마운 게 없었다. 작은 구멍들이 송송 뚫려있는 커피색 철제 안전판을 몸에 두르고 기세 좋게 불꽃을 피어올리는 우람한 대형 기름난로 얼었던 몸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듯했다. 신고를 마치고 전출입 병사들의 대기실인 컨셋으로 간 나는 반갑다 못해 놀랍기까지 했다. 거기에는 본부 사무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 대형 난로가 그것도 두 개가 활활 맹렬한 불꽃을 피워 올리는 게 난로 유리문으로 보였던 것이다. 컨셋은 본부 사무실보다 면적이 두 배쯤 넓어 보이긴 했다. 난로 한 개만으로도 충분히 대우부도 남을 텐데 두 개라니 더구나 러닝셔츠 바람에 맨발인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선착병 한 명을 위해 난로 두 대를 다 피우다니 다소 못마땅한 기분으로 그와 인사를 나눈 나는 열기에 숨이 다 막힐 것 같은 지경이기도 해서 난로 앞으로 가 카브레타에 손을 데려있다. 거기 철사에 깨어 걸려있는 손바닥만한 양철 조각엔 경고의 긁기가 씌어있었다. 관리병 이외엔 절대로 난로에 손대지 말 것. 하는 수 없이 나도 상의와 양말을 벗고는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나는 부산의 한국군 부대에서 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막사에 하나 있는 석탄 난로가 어느 하루도 제 구실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연료인 알탄의 질이 나빴다. 흙이 너무 많이 섞인 데다 어찌된 노릇인지 노상 축축하게 물기에 젖어있어서 도무지 불이 잘 붙지를 않았다. 난로 불을 책임진 쫄자들이 부대 철조망 주변 같은 델 돌아다니며 어렵사리 모아온 소식의 깜을 깔고 불을 붙이면 겨우겨우 연기를 올리며 신압으로 타다가도 몇 시간을 못 가서 영락없이 꺼져버리는 것이다. 불침번이 불을 살리려고 제 수첩까지 뜯어 태워가며 입으로 불어대고 난리를 쳐도 끝내 불기는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물론 상급병한테 얻어 터져야 했다. 나는 논산훈련소를 거쳐 수송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네 명의 동료와 함께 그 부대 수송부에 배속이 되었는데 그날부터 우리 다섯 쫄병들은 차량 보초, 불침번, 식사당번 따위를 도맡다시피 했고 따라서 나도 그놈의 난로 불을 꺼트린 바람에 따귀를 맞곤 했다. 사실 불이 꺼져도 상급생들은 우리 쫄자들보다 추위를 덜 타는 처지였다. 그들은 잠자리에서 쫄병들과 달리 계급 순으로 담요를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게 당시 수송부 전통이라던가 원래 담요는 병사 한 명당 한 장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선임하사를 비롯한 하서관들에겐 각각 석 장식으로 병장들에겐 두 장식으로 독침대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들도 고참 신참을 가려가며 달리 깔아주고 나면 우리 다섯 쫄자들은 의뢰 두 장 가지고 깔고 덮어야 했으니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 리 만무했다. 겨우 다리 하나 묻은 양쪽 애들이 가물가물 잠결에 들라치면 저도 모르게 담요자락을 서로 제게 끌어가는 바람에 한기에 노출됐다가 눈을 뜨게 되고 가운데 애들은 또 그것들대로 양쪽에서 줄곧 버즈럭대는 통에 도무지 깊은 잠에 빠지질 못하다가 그 시원찮은 날로불마저 꺼져버리면 추워서 아예 잠이 달아나버리는 것이다. 그쯤에서 쫄자들은 더 잘 생각을 접어버리고 일어나 앉는다. 밤은 왜 그리도 길고 지루한지 그랬는데 이 기름을 물쓰듯 펑펑 써버리는 난방 나는 꼭 꿈속에 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또 그날 선착병의 안내로 처음 대한 점심 식사는 어땠는가 대낮에도 환하게 불을 밝힌 식당 흰 앞치마에 흰 위생물을 쓴 취사병들이 치킨, 구운 쇠고기, 삶은 쇠간 등등 여러 종류의 육류에서부터 각종 채소류와 쌀밥이 담긴 스탠통들 앞에 늘어서서 배식을 하는데 제 입에 맞는 음식물만 급식판에 받으면 된다. 그리고 희고 깨끗한 보가 씌워진 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등 여러 모양이면서 보기 좋게 배열된 식탁들 그 위엔 각종 조미료 병들과 함께 빨간 미팔근 마크가 인쇄된 우유팩들이 너덕 개씩 놓여 있다. 마음대로 양껏 마시라는 것이다. 아휴, 참. 식탁에 앉아 식사하던 나는 문득 헤어진 전 부대의 친구들이 떠올랐다. 같은 시각에 그 쌀벌레가 한 박 섞인 누렇게 변질된 묵은 쌀로 지은 밥에 소금물에 끓인 시래기국을 먹고 있을 친구들. 그리고 또 오늘 밤에도 추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그들. 나는 그만 목이 메었다. 1959년이면 휴전이 된 지도 6년째가 되는 해였다. 그러나 굶주리고 헐벗은 사정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군대는 그래도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으니 그걸 고마워할 일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 슬펐다. 그날 나는 야전용 철침대긴 하지만 깨끗한 시트와 부드러운 담요에 묻혀 숙면을 취했고 이튿날은 토요일 아침을 먹고 나자 곧 개인 보급품이 지급되었다. 툭툭하고 재질이 썩 좋은 내의가 두 벌, 양말 두 켤레, 모직 외출복 등을 비롯하여 개인 살림살이 일습을 더블백이 뺑뺑하도록 받았다. 내가 논산훈련소 수용연대에 들어간 것은 그 전에 12월 금옵날이었다. 첫날 밤 자는 둥 마는 둥한 어설픈 잠을 자고 나니 밖에는 허옇게 눈이 덮여 있었다. 당시 수용연대의 분위기는 틀이 잡히지 못한 게 참 어수선했다. 불도저로 밀어붙인 흙더미들이 여기저기 그대로 남아있고 신축 막사들은 난방이 되지 않았다. 난로가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빈 난로였다. 그럴 것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입영자들이 그저 하루나 이틀 머물다가 훈련 연대로 가기 때문에 병영생활의 체계가 생리상 자리 잡힐 수가 없는 게 원인인성 싶었다. 마구 벌어지는 건 들치기, 날치기, 도난사건, 지역감정을 드러내는 때싸움 같은 것들이었다. 이튿날 기록카드 작성을 마치자 곧 개인 장비가 지급되었다. 그런데 이걸 봤나? 네이 셔츠, 방한복 따위를 받았는데 기가 막혔다. 면 네이는 세탁을 하긴 한 모양인데 때자국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 헤지고 쭈글쭈글했고 셔츠는 그게 아예 걸레 쪽 같았다. 소매 하나가 없거나 옷자락이 달아나버렸거나 여기저기 실밥이 뜯겨져 아예 입성이랄 게 없었고 방한복은 때꾸게 절다 못해 옷깃은 새까만 유장판처럼 반들거렸다. 그러자 어떤 아이는 잘못 준 줄 알고 담당 기관사병에게 들고 가 내밀었다가 구낯발로 정강이나 차이고 말았다. 그런 옷으로 갈아입고 집옷을 횟종에 싼 뒤 집 주소를 적을 때 누구 입에 한숨이 없었겠는가. 방한복에 방한모를 쓰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친구들은 꼭 상거지 같은 꼴 들여서 킥킥거렸다. 그런데 거기까지만도 그런가 했다. 그런 차림으로 그날 밤 훈련 연대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온몸이 가려워서 제대로 발을 옮기기가 힘들었다. 이가 들벅거렸던 것이다. 후회 들으니 그것도 훈련의 하나라던가. 그랬는데 미군 부대는 한 시간쯤 지나 나는 내가 갈 부대에서 데리러 온 트럭을 타고 배출대를 떠났다. 2. 의정부 망가대에 주둔하고 있는 미 1군단 소속 5.14 수송중대 내가 탄 트럭이 속도를 낮추며 정문 가까이 가자 위병소에 앉아 빨간 사과의 껍질을 벗기던 흑인 병사는 칼 잡은 손을 잠깐 들어 올려 통과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깎기를 계속한다. 연병장에 차를 세운 운전병은 눈으로 차창 밖의 한 건물을 가리키며 저게 중대본부 사무실이요. 서무계가 기다리고 있을교. 배출대에서 나를 인계하여 부대로 오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부터 이등병인 그는 줄곧 이렇게 반말투로 말했다. 다소 귀에 거슬렸지만 수고했어 하고 운전대에서 내린 나는 적재함에서 묵직한 더블백을 내리자 잠시 그 자리에 발을 세우곤 주위를 둘러보았다. 부대 부지는 시골학교 운동장 서너 개쯤 합친 넓이는 될까 일정한 간격으로 Y자 모양의 기둥들을 거느리고 팽팽하게 둘러쳐진 이중 철조망 거기에 역시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는 보안등들 그 앞으로 연병장을 안고 가지런히 줄지어 늘어 앉은 콘셉트들과 그 뒤쪽에 크고 작은 여러 채의 블록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엔 그게 부대 털을 닦을 때 그대로 잘 살려두기로 했을 아름드리 나목들 또 거기서 왼편으로는 세로로 길게 꽁무니를 맞댄 트럭들이 양쪽의 널찍한 공간을 거느린 채 줄지어 서 있다. 정문 바로 옆에 있는 비어홀에선 토요일을 즐기자는 듯 일찌감치부터 네온사인이 껌뻑인다. 나는 더블백을 들어 멜빵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는 본부로 향했다. 도어를 열자 역시 기분 좋게 안겨오는 후끈한 열기 사무실 안에는 일등병 계급장을 단 사병이 혼자 책상 앞에 앉아 타이프를 치고 있었다. 그런 그의 상의는 단추들이 죄다 풀려있고 양쪽 소매는 아무렇게나 두어 번 걷어올린 산만한 복장이었다. 수고하십니다. 헬금 눈을 준 상대는 날로가 의자 쪽에 가벼운 턱짓을 해보이곤 계속 일손을 놀린다. 나는 더블백을 내려 문 옆 벽에 기대 세우고는 의자에 가서 앉았다. 배출대를 떠날 때 배속되는 부대도 먹고 입고 잠자는 게 부디 이랬으면 했는데 우선 날로의 유리문을 보니 불길이 기세 좋게 활활 타고 있어 안심이다. 이윽고 서무개가 타이프에서 손을 떼며 기록카드는 알죠. 나는 더블백에서 기록카드를 꺼내다 주었다. 그의 가슴에 붙은 영자 명찰은 김호건. 여자처럼 갸름하고 하얀 낯빛이다. 그는 기록카드를 펴서 잠시 살핀다. 기록카드를 접어 책상 위에 놓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왔다. 단추가 풀린 셔츠 자락은 허리띠 한쪽에만 몰려있고 발은 맨발에 슬리퍼바람이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서무개 김호건이야 마주잡으며 이강태야 김호건은 악수를 푸는 말에 나보다 넉 달 앞서 입대했더군 두 달 뒤면 상병 진급하잖아 앞으로 잘 지내자고 잘 부탁해 이 일병 말이야 우리 부대 왜 왔는지 알지? 왜 오다니 무슨 소린가 전 부대의 서무개 김상병이 전속을 하면서 제 밑에 두고 있던 나까지 그 부대를 떠나게 해준 사실밖에 모르는 나는 얼른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머뭇거리다가 잘 모르는데 아 그래 한국군에선 본인한테 안 알려주고 그냥 보내는가 보구나 이상한데 하여간 그럼 그건 내가 먼저 나발 불게 아니겠어 나중 꼰대들한테 듣겠지 이 일병 소속은 일소대야 일소대에 남아있던 미군 한 애가 한 달 전 귀국을 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작년부터 군단 방침으로 미군 애들이 가면 그 자린 카투사로 충원해왔어 앞으로 부대엔 캡틴하고 소대와 각 부서의 관리 책임자인 사진들만 남고 운전병들은 모두 카투사로 교체된다고 현재 일소대엔 1, 2분대 분대장들을 지내던 골프 애들이 죄다 귀국을 해서 공석이야 이 일병이 상병 진급을 하면 그 중 한 자리를 맡게 될 거야 현재 우리 부대 카투사에 상병은 없고 이 일병이 최고 고참이야 일소대 선임하사는 양키는 사진 콜라소 카투사로는 박기아 병장 콜라소는 포르투갈개 아이고 박기아는 개도 나처럼 서울 애인데 애가 좀 까불대는 게 흠이지만 칼칼한 맛은 있는 애야 나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상급자의 이름을 꺼내고는 개니 어떠니 하는 말본새가 귀에 설기만 하다 동계급 간에도 누구의 기록카드 잉크물이 먼저 말랐느냐 하고 서열을 따지는 한국군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 그럼 소대 막사로 가자고 나는 다시 더블백을 걸머매고 김호건을 따라 나섰다 막사 안은 환한 불빛 속에 역시 대형 난로가 단 한 명밖에 눈에 띄지 않는 실내를 후끈후끈하게 덮여놓고 있었다 야 유의병 자샤 일어나 김호건이 소리치자 막사 중간쯤에 2층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병이 왜 토요일인데 와서 구찮게 굴어요 하고는 놓은 채로 들어온 사람들을 멀뚱이 쳐다만 본다 자샤 대낮에 빤스바람으로 자빠져서 조시나 주무르지 말고 일 나라면 일 나 유의병이 마지 못한 듯 거북스레 머리를 들더니 곧 몸을 옆으로 돌리며 한쪽 손으로 옆얼굴을 바치고는 말해봐요 새로 사람이 왔슈 자샤 사람이 새로 왔슈가 뭐야 두 달 뒤면 너 분대장이 되실 어른이다 자샤 얼른 일러서 인사 올리지 못해 아이고 참 되게 성가시게 구네 일가시간도 아닌데 왜 구참깃으리 성화요 성화가 어서 용건이나 말하고 가요 가 허 새끼 이거 군기 다 빠졌네 자샤 빗자리 어떤 거야 유의병은 여전히 자빠진 채로 저쪽 끄투머리 끌 윌리증 다 비었슈 김어건은 나를 보며 아래 거든 위 거든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라고 옆에 캐비닛하고 관물함도 하나씩 쓰고 그러고는 유의병을 향해 좀 전과는 달리 다소 점잖은 말투로 야 처음 왔으니까 니가 좀 안내를 하라고 이따하고 내일 소대 애들이 외출 외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인사 소개도 하고 너 쪼다 선임하사한테도 알리고 알았어 알았슈 비로소 유의병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고 김어건은 그럼 난 간다는 말을 던지곤 내게 손을 흔들어 보인 뒤 막살을 나갔다 내가 더블백을 빈 침대 앞에 내려놓자 유의병이 침대에서 내려와 다가왔다 좀 전과는 달리 유의병은 사람이 아주 자상스러웠다 그는 제 손으로 내 더블백의 아구리를 풀고 속의 것들을 침대 위에 꺼내놓더니 캐비넷에 넣을 것과 관물함에 들어갈 것들을 나누어 모두 잘 정리해 주었다 유의병은 마지막으로 더블백을 접어 캐비넷 서랍에 넣은 뒤 말했다 영내도 한번 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야 길이 안 어둡죠 그렇지 둘은 곧 자리를 떠났다 유의병의 안내로 영내의 구석구석 모든 건물들을 낱낱이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나는 계속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5.14가 단위 부대라고는 하지만 중대에 불과한데도 기본 시설 외에 영화관, 도서실, 오락실, 세탁소, 이발소 등 병영 생활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모든 시설이 골고루 잘 갖추어져 있었다 영화관에서는 거의 서부영화지만 매일 밤 단 한 명의 관람병만 있어도 영화를 상영해 주는데 유의병이 들은 말에 의하면 서울 영화관에선 그게 몇 달 지나서야 상영된다고 한다 도서관은 장소가 천여권쯤 되겠는데 주로 차량에 관한 도서들이지만 톰 소요의 모험과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비롯한 소설들도 눈에 띄었다 오락실엔 당구대 석대에 카투사들을 위해 갖다 놓았다는 바둑판과 장기판도 있었다 세탁소와 이발소는 둘 다 한국인 종업원을 두고 있는데 옷과 시트는 매일이라도 세탁해 달랄 수가 있단다 그리고 소모품 공급실 모든 소모품을 공급하는데 카투사들은 곧잘 작업법과 군화의 실증이 나면 일부러 칼로 흠집을 내어 들고 가는데 그래도 군말 없이 신품으로 교환해 준단다 그건 너무한데? 그렇죠 앞니 물자가 흠쿠 남거래도 그래서야 쓰나요 랑캐들은요 구멍이 뻥 나서 속살이 배두요 그냥 세탁을 해서 입더라구요 캡틴과 부관의 관사는 옆에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거느린 게 아담한 별장 같다 한국건 장견 없지? 없슈 연락 장교가 있긴 한데 어쩌다가 한 번씩 댕겨간대요 전 입대껏 얼굴도 못 봤슈 그러고는 카투사로 부대에서 제일 높은 분은 인사계님이오 인사계를 비롯한 선임하사들의 숙소는 미군과 카투사가 각각 별도의 콘셉트인데 거기에 개인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단다 분대장 가정도 막사 안에 저렇게 따로 칸막이를 해서 제 방을 만들어줬잖아요 난로 관리는 당번째인가? 아뇨 그렇잖아요 부대 안에 난로를 도맡아 관리하는 애들이 본부 소대에 이슈 외출은 보처 근무 안 서면 맨날이라도 나가요 다섯 시에 일과 딱 끝나면유 외박은 반공일 왼공일에만 나가주 물론 외출증은 서무개가 아뇨 그런 거 없슈 길거리에서 만일시 뭔 일로 혼병이 좀 보자고 하면 그냥 카투샤 신분증 배주면 되유 골고 외출 나가면 집이 먼 사람은 그냥 의정부 시내에서 놀다가 통근 막차 타고 들어와유 유이병은 오늘 왜 안 나갔어? 나가 돌댕겨 봐야 괜시리 돈이나 수 없애줘 뭐 집이 뭔가 충청도 홍성이에요 홍성 읍내서도 20리나 걸어 들어가는 시골 동네에요 조롱 속에 갇혀 살던 새가 갑자기 풀려나면 이럴까 현기증과 피로를 느낀 나는 침대 가서 군화를 신은 채 벌렁 누워버렸다 아까 배출대에서 나를 부대로 태워온 운전병 서무개 김호건 유이병 그들 셋의 지금까지의 언덩들로 미루어 카투사들의 병영생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유스러움이었다 공기가 빠진 듯이 다소 문란한 듯이 여겨질 만큼 자유스러운 분위기 사실 입대 이후 한국군 부대에서 내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폭력이었다 훈련소에선 야간 점호 때마다 들벗겼다 식기에서 좁쌀만한 녹차국이 발견되거나 덜 마른 구석이 엿보여도 쌓아놓은 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리며 점호 다시 했고 툭하면 쥐잡기 기압이었다 쥐잡기 기압이란 구령이 떨어진 순간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돌아나오는 건데 그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선착순이란 단서가 붙은 구령이어서 우르르 몰려드는 바람에 엉켜붙어 잘 움직일 수가 없는 데다가 마루짱에 박힌 대못들이 송곳같이 나 있어서 옷이 찢기고 살이 긁히고 한바탕 난리가 난다 그러고서 겨우 빠져나오면 동작에 늦은 훈련병은 군합발의 차이고 몽둥이에 맞는다 수송학교에선 어떤 일이 있었나 입교한 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별로 괴로운 일이 없었다 병원이나 학교 생물학교실 같은 데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인체 해부도 같은 껍데기를 홀랑 벗겨낸 차체 앞에서 그 구조와 작동 원리를 배우는 이론 교육기관으로 재미도 있었다 그러나 곧장 운전 실기 교육이 시작되면서 고통이었다 옆에 탄 조교가 잘 가르쳐주는 일이 없이 그저 구타를 일삼았던 것이다 거기다가 지금 떠올려도 비위가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송학교 변소도 훈련소의 것이나 다른 바가 없었다 판때기로 둘러막은 건물 안 마룻바닥엔 가림막 하나 없이 줄지어 직사각형으로 구멍을 내놓은 것이 용변기였다 용변 시 쭈그려 앉은 서로의 꼴을 보는 것만도 비위가 상하는 일인데 분뇨 수거 작업에 동원되는 경우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따랐다 변소는 그 바닥이 아주 깊었다 아마 사람 두 길은 되었지 싶다 따라서 인분을 쳐내려면 길게 새끼줄에 깡통을 달아 두레박질하듯 길어 올려야 했다 그걸 큰 통에 쏟아 채우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다 큰 똥통의 철사 손잡이에 다들 손대기를 머뭇거리는 것이다 그러면 또 기간사병에 구나빨이 날아왔다 이 새끼들아 니들 배 속에는 더 더러운 똥이 가득 차 있어 일조 두 명의 교육생들은 냉큼 똥통의 손잡이를 잡는다 인분이 가는 곳은 영유에 마련된 호박밭이었다 당시 어려운 국가 재정에 다른 부대도 다 비슷했겠지만 수송학교에서는 부대밖 도로변 공지에 호박을 갖고 부식 일부의 자급책을 꾀하고 있었다 인솔병 중에 심성이 고약한 자가 있었다 찰랑거리는 똥물이 튀는 바람에 걸음들이 꼬이고 지쳤대면 냅다 번호 맞춰 갓 하는 것이다 그럼 어찌 되겠는가 구룡에 맞춰 걸음새를 바로 잡자니 똥통의 흔들림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똥을 쏟고 기대하면 언제나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날 때였다 하지만 똥물에 젖은 바지까랑이로 배식처에 갈 수는 없다 철조만 근처에 있는 분명 썩은 물이 개어있는 웅덩이지만 거기서라도 좀 닦아내야 했다 그리고 배식처에 가면 이번엔 늦게 왔다며 취사병에 기압을 내렸다 식기를 입에 물고 토끼띠으로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 나면 형기증마저 잃었다 속에서 치받치는 분노 하지만 구탄 조교에 대한 반항으로 문제를 일으켰었던 나는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다 수송학교를 마치고 배치된 부대의 폭력도 마찬가지였다 수송학교 전후 다섯이 그리로 배치되었는데 불침범, 차량 보초, 식사 당번을 도맡고서도 걸핏하면 기압이었다 누가 그런 가학의 방법을 구안해냈을까 두 손을 등 뒤로 돌려잡고 허리를 접어 정수리를 땅바닥에 처박는 이른바 원산폭격이나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첫사람부터 일어나 곡괭이 자루로 제 전후들의 엉덩이를 때려간 다음 줄 끝에 저도 엎드려 맞기를 별명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소위 그 줄받다 같은 거야 흔히 단체로 받는 것이어서인지 그저 기압이느니 하고 넘길 수가 있었다 하지만 성질이 못된 자들의 그게 분명 제 화풀이나 재미로 하는 지옥감과 분노로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어쩔 도리 없이 당하는 만행은 참 고통스러웠다 아니 김중이의 폭행 사건 같은 건 그냥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두고두고 떠오를 때마다 늘 공포와 전율에 휩싸이면서 몸과 마음이 얼음덩이가 돼버리는 일이었다 김중이는 수성부 보좌관이었다 반듯하게 대머리가 벗겨진 이마 곁에서 한 번도 눈시울이 깜빡거리는 걸 잡은 적이 없다는 그 동그란 두 눈 그래서 사병들 간에 메뚜기라고 불리는 그가 사람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때가 있었다 휴가를 갔던 신병 하나가 그만 하루 늦게 기대하는 사고를 냈다 그런 그가 사무실에 들어와 잔뜩 굳은 태도로 귀대 신고를 하자 보좌관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이 그의 얼굴을 노려만 보았다 이윽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보좌관은 앞쪽에 시선을 둔 채 따라와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실내는 한숨소리와 함께 나지막에 이런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한놈도 병원에 실려가겠군 이제 죽었다고 복장해야지 재인장을 자기만 백병전 치렀나 과장님도 수없이 해냈지만 메뚜기 같지 않으시잖아 외농 관동군 출신인데 당연하지 병신같은 새끼 군대에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미개했다는 이유가 통하나 쑥같은 새끼 보좌관은 검차대 앞에 이르자 발을 멈췄다 그는 사병을 향해 입을 열었다 상의 벗어 그러자 사병은 두 손을 모으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빌기 시작했다 보좌관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정말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죽을 질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사병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두 손을 더욱 빠르게 싹싹 비벼가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떨며 말했다 보좌관님 제발 한 번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좌관의 군합발이 사병의 가슴팍을 걷어찼다 사병이 뒤로 벌러덩 나가자빠졌다 네, 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말소리가 사무실 안까지 들려오진 않았지만 창을 통해 보이는 동작들이 그런 대화를 알려주고도 남았다 보좌관은 상의를 벗은 사병에게 땅바닥에 엎드려 뻗쳐를 한 뒤 두 발을 허리높이의 구멍들이 송송 뚫린 검차대 강철 철판 위에 걸치게 했다 그 동작이 끝날 새 없이 검차대 새말뚝에 걸려있는 굵고 살이 두꺼운 한 발쯤 되는 검정 호스를 떼어 사병의 맨살 득작을 후려 갓기기 시작했다 병사는 대여섯 대까지는 상체만 틀어대며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매질이 계속되자 그는 마침내 철판 위에 올렸던 발을 떨어뜨리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보좌관은 매질을 그치지 않았다 병사는 마치 불에 댄 송충이처럼 온몸을 뒤틀었다 그래도 매질의 기세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다리를 쭉 뻗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비로소 호스를 던져버린 보좌관은 근처에 놓여있는 물 담긴 양동이를 들고 오더니 그의 머리 위에 쫙 부어버렸다 곧장 몸을 돌려 사무실로 돌아온 보좌관은 사병 중 사무실에서 가장 선임자인 배착의 병장에게 소리쳤다 내 무반에 옮겨다 놔 30분쯤 지났을까 고문당한 병사를 불러오게 한 보좌관은 사병에 오자 다시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병사에게 5톤 트럭의 대형 타이어를 굴리게 하는 벌이었다 일반 트럭의 타이어가 아닌 그 대형 타이어 그것을 별명이 있을 때까지 연병장에서 굴리되 쓰러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냥 들어세우기만도 힘든 그 큰 타이어를 7월달 숨막히는 띄약표 속에서 굴리자면 아무리 힘 좋은 장사라도 10분을 넘기기가 힘든 것이었다 처음 1, 2분쯤은 제법 잘 굴리지만 이후로는 급격히 기운이 딸리며 쓰러뜨리고 만다 그러면 저만 치서 시커먼 안경을 쓰고 감시하던 보좌관은 뚜벅뚜벅 걸어가 발길질을 해댔다 병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가쁜 숨을 드내시며 쓰러진 타이어를 가까스로 일으켜 세운 뒤 다시 굴리지만 타이어는 몇 걸음도 못 가서 또 쓰러진다 나중엔 일으켜 세운 타이어가 굴리기도 전에 도로 쓰러지고 쓰러지고 하는 지경이 되고 물론 그때마다 사병은 발길질을 당했다 이튿날도 일과 시작과 함께 병사에겐 그 벌이 계속되었다 그는 식사시간이면 훈련하긴 했다 그러나 식욕마저 잃을 만큼 탈진한 그는 그냥 내무반에 쓰러져버렸다 내가 식당에서 밥을 날라다 주었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몇 수저 뜨다 말고는 내 손을 찾아주었다 우리는 서로 눈물이 핑돈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 그는 밤에 고열에 시달렸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마침내 그는 철조망을 뚫고 타령해버렸다 이튿날 아침 출근하여 타령 사실을 보고받은 보좌관은 서묵에 명령했다 타령 보고 올려 일은 그렇게 끝났다 나는 자신의 현재가 꿈만 같았다 동시에 김상병이 또 눈속에 나타난다 김상병은 그 부대 서무기였다 내가 갔을 때 그는 나를 자기 조수로 뽑았다 중키의 몸매가 가녀리고 눈이 크고 줄곧 미소를 지어설까 대하는 사람에게 무척 선량한 인상을 갖게 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메뚜기로부터 두툼한 책자와 함께 이런 명령을 받았다 수송부 운영의 법규책인데 일주일 내에 꼼꼼히 읽어 숙제하라는 것이다 무시로 불러 질문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상병은 씩씩하게 네 알았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읽겠습니다 하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날 도련 본부 일과에 다녀온 김상병은 부대장 명의의 출장증을 지닌 채 막사를 나섰다 사흘째 되던 날 기대한 그는 내게 은밀히 야 강태야 사병이 법규를 알아서 뭐 한다는 거냐 그거야 장교인 전화할 거지 그런데 메뚜기가 왜 그러는지 넌 모르겠지 나 말이야 저번에 휴가 다녀오고도 이불 싹 씻었거든 그랬더니 날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 말이다 군대 생활하는 동안 슬슬 바닷가이나 나가 놀며 지내다가 제대하려고 일부러 부산 이리로 온 건데 그동안 실컷 놀기도 했지만 메뚜기 보기 싫어서 육번으로 간다 그런데 의리가 있지 네가 부대에 왔을 때 데려다가 조수로 둔 내가 너만 두고 갈 수 있니 마침 육번에 카투사 특별축원 요청에 공문 온 게 있길래 봤더니 네가 자격 조건에 딱 들어맞잖아 그래서 담당관한테 널 추천했어 즉석에서 오케이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올 때 우리들의 전출특명서도 아예 가지고 왔어 당장 내일 기록카드 빼가지고 둘이서 같이 떠난다 네가 갈 미 1군단은 의정부의 주둔에 있는 부대라니까 이천 누네 집이나 서울이 모두 가까우니 잘됐다 나는 꿈만 같아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온몸을 칭칭 감고 있던 쇠사슬이 털컥 잘려버린 것만 같았다 3. 중대장 토마스 대위는 주모커를 가진 건붉은 낯빛에 맘씨 좋은 농부 같은 인상을 풍겼다 그는 자욱한 연기 속에 피우고 있던 파이프를 책상 위에 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전입신고를 받았다 인상과는 달리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담내한 그는 나를 안내한 인사계에게 물었다 우리 권단에서 한국군 육군본부에 왜 이 일병을 요청했는지 본인에게 말했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순간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어젯밤 카투사 하사관 숙소에서 박병장의 안내로 인사계 석대형 하사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 그는 자리에 누운 채 보고 있던 플레이보이 잡지에서 눈만 돌리고는 대뜸 이런 말을 던졌다 누구 백으로 왔냐? 느닷없는 질문에 당황한 나는 그냥 6번 특명 바꿨습니다 했다. 그러자 그는 재식, 재수 좋네 한 뒤 알았어. 내일 중대본부에 와서 캡틴한테 전입신고해 그게 전부였다 플레이보이에 정신이 없었나 캡틴은 아, 그렇소? 한 뒤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동안 우리 부대 충원대는 신병 카투사들의 운전 교육을 군단 수송부 교육대에서 전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을 자대해서 실시하고 군단 교육대에선 테스트와 면허 발급의 업무만 담당하기로 당침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바에 군단 이하 모든 수송부대의 운전병들을 카투사로 교체하는 데 따른 당침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런 연유로 우리 부대에 카투사 교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군단에서는 이를 한국군 육군본부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격요건은 수송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일선 부대에서 6개월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으며 영어를 해득할 수 있어야 한다 였다 이런 설명을 한 뒤 캡틴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군 육군본부에선 유능한 적임자를 발탁하여 보내주었으리라 믿는다며 손을 내밀었다 그는 악수를 푸는 말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앞으로 카투사 신병의 충원은 3개월 후에나 있다 그동안 이 일병은 미군 면허증을 취득하기 바란다 미군 부대의 교관은 당연히 미군 차량의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니 말이다 선임하사 박병장은 참 성미도 급한 사람이었다 내가 중대장실을 나오자 본부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는 밖으로 나서면서 당장 그 길로 군단 교육대에 가서 내 면허증 취득을 위한 수속을 발자는 것이었다 소대원들이 작전을 나간 뒤면 숙소에서 낮잠이나 자는데 이제 그것도 지겹단다 나는 속으로 실소했다 세상엔 이런 군대도 있구나 나는 그의 뜻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곧 나를 지프에 태웠다 박병장은 군단 교육대의 담당관인 미군 중사를 대하자 내가 수성학교 출신 자기가 본 나의 기록카드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피교육병 120명 중에서 4등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출신임을 밝히고는 곧바로 테스트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담당관은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허락했다 차에 오른 나는 각종 교통 표지판이 늘어서 있는 주행코스를 시작으로 T자, S자, 후진 주차 등 전 코스를 제한시간을 여유있게 남겨놓고 시원시원 거침없이 마쳐버렸다 눈을 키우며 탄성을 지른 교육가는 그 자리에서 합격을 선언했다 이어서 다른 차종들도 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나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줄 테니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 2일 오전 오후 아무 때나 오라고 했다 박병장은 당장 그 길로 다른 차종들마저 테스트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으나 교육가는 어깨를 들썩해 보이며 노 노 하곤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날부터 열흘이 지나는 동안 나는 부대 내 카투사들 사이에 자못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신병들은 트럭 운전 면허증 하나만을 따는데도 보통 빨라야 한 달 늦으면 두 달을 넘기기도 하는데 나는 불과 열흘 만에 트럭을 비롯하여 지프, 쓰리쿼터에다가 특수 차량인 레카차의 면허증까지 죄다 취득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노상 심심해 죽겠는 박병장이 역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이 일을 두고 떠들어댔던 것이다 그러나 물론 내 편에선 그게 조금 더 대단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었다 내가 운전 교육을 받은 수송학교의 교육용 트럭은 수동식 변속기가 장착된 구형이었다 초보자에겐 클러치와 액셀레이터를 떼고 밟는 조작부터가 어렵기만 한 구형 트럭으로 무려 12주에 걸쳐 익힌 결과 능숙해진 더해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신형 미국 트럭의 운전은 그야말로 땅집고 헤엄치기였던 것이다 물론 나는 신형 트럭은 배출대에서 부대로 오던 날 처음 타보았다 운전대 보조석에 탔던 그때 처음으로 자동 변속 차량의 구조를 알게 된 건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취득한 레카차의 면허 특히 그것을 두고 놀라워들 했지만 그 역시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었다 앞 범퍼 위에 장착된 긴 쇳줄이 감긴 장구 모양의 크레인을 조작하는 것이 기술의 전부였던 것이다 그것은 운전석에 앉은 채 조정관을 상하로 작동시킴에 따라 크레인의 철삭이 풀리기도 하고 감기기도 하니 그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수일 정도였다 나는 부대에 한 대 있는 레카차에 올라가 잠깐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테스트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를 두고 대단하게들 여기는 것이 내 쪽에선 그들이 그만큼 운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약고 단순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떻든 그건 그렇고 바로 그 마지막에 레카차 면허증을 취득하고 귀대한 날이었다 저녁 후 대부분의 병사들이 외출을 해서 부대 안이 텅 비다시피 했는데 박병장이 나를 자기 숙소로 불렀다 친숙해지고 싶어서 그러는가 그는 내 집안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물은 뒤 내 고향 이천살은 어째서 그렇게 밥맛이 좋으냐 등 서울에 와서 대학에 다닐 때 하숙이었냐 자치였냐 등 국문과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등 한동안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묻고 들은 뒤 이유병 실력이면 당장 내일부터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데 어때 나가볼 때야 신병들 교육이야 올 때마다 맡아서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이번에도 망설일 게 없었다 사실 지난 열흘 남짓 면허증 때문에 군단을 다녀온 외에는 하는 일 없으니 지루해서 배차실 도서실 같은 데로 돌아다니는가 하면 정비소에 가서 민간인 기술자들과 어울려 차 밑에 들어가 정비에 대해 말을 나누는 것으로 소위라던 터였다 보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좋았어 그런 말이야 며칠 전에 수령한 새 차 10호를 줄 테니 한번 나가봐 앞으로는 그걸 신병 교육용으로도 쓰고 말이야 디미처 박병장은 사뭇 진지한 납빛이 되어 일병 말이야 내가 우리 소대 통솔 모토로 내걸고 있는 건 단결 단결 또 단결이야 군대에서 단결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잖아 선임하사이 나를 믿고 따르고 소대원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 나는 오로지 그것만을 강조한다고 그래 그런지 그동안 우리 소대 분위기가 참 좋았어 사실 자화자찬하는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 소대에 부대 안에서 분위기 하나 최고라고 일병은 첫인상도 점잖은 학자 타입의 좋은 인상이고 실력은 최고라는 걸 말하는 것도 우습고 나야말로 그런 인재를 부하로 두었으니 이거 참 복을 탄 거라고 앞으로 일병이 상병 진급을 하면 분대장을 시킬 건데 그렇게 되면 더더욱 합심 단결해서 우리 소대 계속 1등 소대 만들자고 알겠어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다 박병장은 애 또 하고 잠시 사이를 둔 뒤 일병이 우리 부대에서 최고 실력자긴 하지만 현재로는 갓씨 집원 새색씨 같은 처지니까 애 또 한 가지 잘 알아둘 게 있어 박병장은 갑자기 입가에 어색해하는 듯한 웃음길을 띄우며 나지막한 소리로 한국군 부대도 그런 거 있지 왜 하고는 나를 말끔히 쳐다보았다 네? 그런 거라뇨? 몰라? 반문한 그는 근데 마차꾼들 사이에선 척하면 알아듣는 소린데 하고 혼잣말로 냇가린 뒤 용돈 좀 만들어 쓰는 거 말이야 용돈 마차꾼이란 운전병을 지칭하는 은어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용돈이란 소린 또 알지 못하겠다 용돈이요? 군대에서 용돈을 어떻게 만듭니까? 허 참 이 일병이고 갈수록 태산이네 정말 학자 같은 인상 그대로 짜장 실어도구나 쉽게 말하지 휘발유들 빼서 팔아먹는 거 두고 하는 소리야 사실 그거 없으면 군바리들이 어디서 용돈이 생기겠어 안 그래? 집이 부자여서 갖다 쓰면 몰라도 그리고 월급 가지고 돼? 일병 월급 얼마 타? 700환이지 아마? 그게 돈이야? 그제야 나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바로 운전병들의 연료 부정 유출 행위 곧 얌생이를 해서 용돈 쓰잖느냐는 소리였다 그런데 나는 한국군 부대에서 운전한 적이 없는 데다가 밤낮 없이 쫄자로 시집사리에나 시달렸을 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요? 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우리 애들도 그렇게들 해서 용돈 좀 쓰더라고 사실 원리원칙으로 볼 때 군대에서 그런 짓이 통해? 아니 아무리 미군 부대가 물자가 풍부하고 어수룩해도 우린 공산당과 싸우는 처지인데 그따위 부정한 짓을 하다니 안 되지 안 돼 그런 놈은 당장 영창에 때려놓구나 아니 아니 전시 같으면 그냥 따다당 총살감이지 아아 총살감이고 말고 길게 한숨을 풀어낸 박병장은 그러나 이걸 어쩐다 가난해서 그러는 걸 어쩐단 말이야 굶은 놈이 남의 밥 퍼주다가 손가락에 붙은 다발 몇 개 핥아먹은 걸 죄로 다스려 말을 끊은 그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고개를 접근하더니 안 되지 그건 안 돼 가난하면 다 짱발짱이 되게 마련이라고 하지만 은촛돼 아니고 쥐가 몰고 다니는 지차 휘발유 몇 통 빼먹은 게 무슨 죄라고 칼을 씌웠다가 죽여버려 에휴 난 그런 짓 못해 물론 애들의 그런 비행을 감시 감독할 책임을 가진 선임하사라는 게 그래서는 안 되지 하지만 선임하사도 사람이야 강철로 된 인간이 아니라고 그리고 돌려 생각하면 말이야 옆전이 옆전 안 봐주면 누가 봐줘 양키들 보고 봐달래나 나 그래서 그냥 저냥 눈 감아주고 지낸다고 나만 잠자리한테 사진을 찍히지만 말아라 부대로 사진이 날라오면 그땐 선임하사나 인사계가 아니라 참모총장을 갖다 댄데도 소용없다 꼼짝없이 그날로 보딸을 싸가지고 낙갑니다 그런 말이나 하지 하여간 자세한 건 이제 소대에 가서 애들한테 들어보고 여기서 내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도 단결, 둘도 단결, 셋도 단결이라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대답은 그렇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못내 불안하고 석연찮은 기분이었다 얌생이지를 하는 건 당연히 영창감이다 감시 감독할 입장이지만 엽정끼리니 봐준다 헬리콥터한테 들키지만 말아라 하나도 단결, 둘도 단결, 셋도 단결이다 사뭇 알쏭달쏭한 게 떨떠름하기만 했다 막사에 들어서니 외출 나갔던 유의병이 일찍 돌아와 있었다 첫날에도 혼자 막사에 남아있었던 그는 그동안 보니 저것도 외출인가 싶게 빈번히 나가면 한 시간도 안 돼 기대를 했다 의뢰, 술에 취해 늦음하기 돌아오는 다른 소대원들과 달랐다 나는 유의병에게 박병장이 한 말을 대충 들려준 뒤 내심 알쏭달쏭한 박병장의 말에 반발하듯 다짜고짜 까놓고 물었다 작전 나가면 누구나 다 반드시들 휘발유 빼 팔아먹어? 유의병은 싱글에 웃으며 그럼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는 듯한 표정이다 그래, 어디서? 어디로 작전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 군데 있슈 오정부로 넘어가는 고갯마루도 있고 동두천, 포천, 운천, 퇴계원, 쎄쎄쎄 휘발유가 없지 팔 때는 쎄쎄쎄쎄쎄 한 번 나가면 얼마나 팔아먹어? 보통 오갈롱짜리 통으로 다섯 개 많으면 일궈될게 하쥬 어디로 일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말이 오, 오, 륙이지 이것들이 통을 잔뜩 부풀려 놓아서 한 통이 칠갈롱씩은 들어가요 그래서 장사꾼 개들을 우리가 대불뚝이라고 하잖아요 암튼 지간에 그걸 가만 않고 뺐다간 앵꼬당해요 그러면 부대 레카차가 가서 끌어오곤 하는데 그럼 성가셔지죠 아니, 그렇게 많은 양을 뽑으려면 시간도 꽤 걸릴 텐데 아뇨, 아뇨 고개를 저으며 부정한 유의병은 양손을 펴서 손가락 끝을 둥글게 맞대어 보이며 이따만 굵은 호수로 순식간에 쫙 뽑아버려요 아마 1분도 채 안 걸릴 거요, 일곱 개 뽑아야 그래서 칸보이 나갈 땐 일부러 차 칸을 100m, 150m 간격으로 일부러 되도록 넓게 두고 춘춘히 가는 거죠 그래야 앞차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잖아요 말이야 안전 운행을 위한 수행이라고 하지만요 미군 운전병도 있잖아, 개들도 그런 짓 하나? 아뇨, 개들 있을 땐 못 타죠, 안 추 전에는 소대마다 미군 숫자가 많고 카츠샤 몇 명뿐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땐 각자 각계 전투를 해야 했었대요 하지만 점점 미군 숫자는 줄고 카츠샤가 많아지다가 지가 왔을 땐 우리 소대에도 4명밖에 없었슈 그랬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잖아요 미군은 이제 운전소대엔 2소대에 둘, 3소대에 둘, 4소대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들은 운전 빼주면 제일 좋아해요 다른 부대 가서 친구 만나 놀거나 살림하는 양공주 데리고 외출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잘됐지 뭐요 근데 우리 소대엔 한 명도 없으니 카츠샤 만판이죠 돈은 얼마를 받아? 한 통에 3천 원 쳐줘요 그 자리서? 아니요, 배불뚝이네 살림집은 의정부 시내이시 외출 나가서 찾아가면 딱딱 군소리 없이 내줘요 음, 그래서들 그렇게 부리나케 외출들을 하는군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날렸다 작전 나가면 반드시 운행증을 쓰지 않던가? 쏘죠! 그러면? 운행거리와 연료 소모량의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한 반문이었다 그러자 반문의 속 뜻을 잽싸게 알아챈 유의병은 다 맞게 하는 방법이 있는거주 유의병의 설명에 의하면 그 해결 방법은 참 간단했다 운전대에 있는 게이지판에서 속도계를 떼는 다음 시동을 건 차에 보닛을 열고 올라가 펜 벨트에 속도계 꼭지를 갖다대면 앉은 자리에서 필요한 주행거리를 조작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보통 1개런당 4마일 주행의 연비로 환산한단다 그러고 보면 자연 행선지나 왕복 횟수가 허위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작전 나간 부대에서 점심시간 같은 때 엔진 상태를 점검하는 척하며 해낸단다 참 기가 막혔다 번도는 혼자 다 제 뱃속에 넣나? 하고 일부러 좀 상스러운 말투로 묻자 아니쥬 한솥밥을 먹는 높은 분들한테 우리가 있지 어떻게 혼자서만 다 먹어요 몇 개를 뺐든 간에 두 통값을 선임하사님을 드리쥬 그럼 선임하사님은 한 통값은 인사계님 그리고 자기 것에서 몇 개값은 배차기한테 인사를 한다대요 혼자 다 먹음 쓰나요? 다른 소대에선 가끔 혼자 다 먹는 놈이 있어서 선임하사하고 안 좋은 사이가 되기도 하나봐요 근데 우리 소대는 그렇잖아요 절대로 새기는 짓 안 하쥬 정말 참 단결이 잘 돼 있어요 우린 상납체제가 이루어져 있는 터였다 안 주면 그럼 결국 작전 안 내보내겄쥬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킨 끝에 얌생이질이 싫어서 안 빼는 애도 있지 않겠어? 안 빼요? 반문한 이병은 곧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이며 입대 꺼정 그런 사람 있단 소리 못 들었는데유 서울 가정 나가서 타이어까지 빼고 헌타이얼 끼고 돌아오는 애는 봤어도 휘발유 안 팔았다는 애는 없었슈 안 빼먹어도 문제가 생길 건 없잖아 글쎄요 문제 될 게 왜 있겠슈 피안 감사도 치시름은 그만이라는데 내가 맘에 없어서 안 한다? 그런데 누가 모르겠어요 왜유? 일병님은 하기 싫어유? 흐흐흐흐 응 그럼 관둬버리셔유 허기야 그런 질 안 하면 마음 편하죠 사실 그거 떳떳한 짓 아니잖아요 뺄 때마다 간이 오그라들거든요 그런 질 안 하고 살면 정말 마음 편하죠 안 두시오 내가 싫은데 누가 매일 하겠슈 처음부터 이일병님은 그런 짓 못할 것 같은 분이었어요 유일병의 말은 내게 제법 고무적이었다 그래 비루하고 고차스러운 얌생이집 따위는 하지 말자 이튿날 작전에 참가한 나는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다 컨보이 행렬로 이동하다가 고갯마루에 이르러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시커먼 안경을 쓴 예의 장사꾼 사내들을 본 순간 속으로 울컥 구역질이 솟구친 나는 웅 엔진 소리를 높이면서 그들 앞을 그냥 획 통과해버린 것이다 나는 속이 개운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당장 벼락을 맞고 말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두 시간쯤 지난 때였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데 인사계가 오란다는 정가를 받았다 인사계가 무슨 일일까 내가 인사계 숙소에 들어섰을 때 그는 책상 앞에서 무슨 서류뭉치 같은 걸 한 장 한 장 들여다보고 있었다 앞에 가서 보니 운전병들이 제출한 운행증들이었고 그 옆에는 박병장이 서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운행증은 배차기한테 직접 제출했는데 그걸 왜 인사계가 보고 있나 인사계는 흘끗 나를 쳐다본 뒤 옆에 따로 놓은 내 운행증을 집어들고는 대뜸 이 새끼야 너 왜 물 안 뺐어 하고 매섭게 노려보았다 네? 물이요? 그때 박병장이 급하게 휘발유 말이야 휘발유 왜 휘발유 안 뺐느냐고 물으시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카투사들의 비행이 철저하고 엄격한 조직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유의병과의 대화만으로는 미처 짐작을 못했던 것이었다 그와 함께 나는 욱하는 반발심을 느끼면서 전 그런 짓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인사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새끼야?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바로 그때 박병장이 내 옆구리를 툭툭 쳤다 그 바람에 나는 더 입을 열려다가 그만두었다 새끼야 딴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너만 안 빼? 그 눈에 살기가 피었다 음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 새끼야 당장 주차장에 가서 네 차 휘발유 빼버려 인사계가 소리치자 박병장이 알았습니다 인사계님 히발유는 제가 딴 애 시켜서 빼버리게 하겠습니다 한 뒤 나를 때밀 듯하며 인사계 앞을 떠났다 박병장은 콘셋 밖을 나서자 발을 멈추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 양반 미군부대 하우스보이로 자란 사람이라고 당연히 좀 그런 게 있지 하지만 영화 아주 능통하거든 내 위에 누가 있으랴 해 온 사람이야 그런데 실력자 이 일병이 왔다 여러모로 깊이 생각 좀 해보라고 내 뭘 했어 하나도 단결 둘도 셋도 단결이랬잖아 사전에 내게 알리기만 했어도 아무튼 여러모로 깊이 생각 좀 해봐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막사에서 쉬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나는 그의 말에 더욱 불쾌했다 4. 입대 2개월 전 내가 급성기관지염으로 열흘간 입원치료를 받고 태어난 날이었다 내 방에서 낮잠에 들었다가 막 깨웠는데 대청에서 큰형과 아버지께서 내 신상 문제를 놓고 상의 말씀을 나누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 징병검사 받는 날이 뭐래요 신체검사에 합격을 하면 몇 달 안에 바로 영장이 나올 텐데 저렇게 몸약한 애를 그냥 군대에 나가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다 잠깐 사이를 둔 아버지는 화증이 나신 어성으로 대학을 가서 겨우 한 학기만 마치고 병으로 휴학을 했음은 사람이 정성껏 약 먹어가며 섭생에나 힘써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젊은애니까 폐가 좀 약해졌다가도 금세 좋아질 텐데 쟨 그동안 도무지 제 몸을 돌보지 않더구나 애빈 사무실방에서 지내서 잘 모르지만 쟨 낮이나 밤이나 그저 제 방구석에나 처박혀 지내면서 책을 읽거나 자꾸 뭘 쓰더구나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워가며 글을 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보다 못해 불러앉혀놓고 일을 놓치면 앞에서만 내내 했지 헌번이 돌아서면 그만이거든 그랬으니 그놈의 변기가 가시기는 커녕 덜컥 기간지염인가 뭔가 따위가 걸리지 하여간 그 꼴로 몸이 상했으니 신체검산들 어디 쉽게 합격하려고 일단 치료가 된 몸이니 불합격이 될 리가 없죠 그러자 아버지는 느닷없이 제 올 정월달에 민경일보인가 하는 신문에 당선한 소설 제목이 뭐였지 아 네 흑선지대였죠 그래 흑선지대 그런데 뭔 놈의 소설 제목이 그러냐 소설이라면 나도 젊어서 자유종이니 은색애니 추월색이니 하는 것들을 읽어봐 대강 안다만 제가 쓴 건 뭔 놈의 게 그러냐 흑 지금 소설은 그런 것도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은 왜 요즘 쟤 하는 짓이 좀 이상했어서 그런다 너는 조석대나 안채에 들어오니까 보질 못했다만 쟤 말이요 뭘 쓸 때면 전기불을 끄고 난포불을 켜는데 그 등피에 그릇이 새까맣게 앉도록 밤새껏 글을 쓰고 나서 방 불이 꺼졌길래 이제 그만 자는가 보다 했는데 어느새 새벽이면 일어나 한 뭉치나 되는 종이를 들고 나와 제 방 아궁이에다가 태워버리더란 말이다 하도 이상스러워서 한 번은 내가 아궁이 죄를 치러 갔다 그랬더니 그 죄가 죄가 그를 쓴 원고지가 아니더냐 거참 이상스럽잖니 밤새껏 몸에 기름을 말려가며 쓰고는 새벽이면 그걸 다 태워버리니 그게 뭐하는 짓이냐 그래 쓴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뭐 그래 혹간 가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거의 날마다 그럴 수가 있니 잘못 나간 거면 애시당초 쓰질 말 거지 내 생각엔 암만 해도 쟤 뇌까지 약해진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아버지 말씀 들으니 그 점도 불안하네요 나는 피식 쓴 웃음을 날렸다 그러나 뒤밑혀 사람의 생각에 손발이 안 맞으면 헛돌기나 하기 마련인 게야 그러다가 실성도 하지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순간 나는 상체를 펄떡 이렇게 앉았다 그렇다 언제부턴가 나는 마치 망망대에서 노를 잃은 조각배처럼 끝없는 의식의 바다에서 속절없이 표류하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자아상실이라는 남독의 폐해던가 아버지의 말씀은 마치 어미 달기 껍질을 깨지 못하는 부하중의 병아리의 알껍질을 불의로 쪼아주듯 내 가슴속에 닫힌 수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같았다 사람의 생각에 손발이 없으면 헛돌기만 한다 나는 발견의 기쁨으로 온몸이 떨렸다 그래 이제 책을 덮고 만년필을 던져버리자 그리고 이 방을 뛰쳐나가자 그때 형님이 하여간 제일 그냥 군대에 보내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실은 어제 병무계장으로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소개로 신검판장관도 만나봤죠 무종 불합격을 받도록 하려고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돈을 얼마나 20만원 달라네요 그래 10만원만 하자 크니 안된다느니 한두 마디 하다가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많아서 좀 문제예요 바로 그때였다 백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방문을 열고 나섰다 형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저 건강 좋아졌어요 군대에도 가고 싶어요 두 분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형님이 그럼 너 신검장에 내 흉곽 엑스레이 필름이라도 갖고 가는 게 어떻겠니 판정에 참고하게 말이야 나는 더 이상 그런 문제를 두고 왈과 왈부하는 걸 피하기 위해 네네 알았어요 하고 말았다 하지만 물론 나는 신검이래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은 채 신검장에 갔다 뿐만 아니라 검진 코스를 돌 때 군의관이 구두로 신체 이상 유물을 물을 때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해 버렸다 그 결과 최종 자리에 섰을 때 판정관은 갑종 합격 하고 소리쳤다 신검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문득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나는 읍사무소 병적계를 찾아가 자원 입태를 신청해 버렸다 그 뒤 두 달 남짓 지난 작년 12월 30일 나는 연아문명의 고향 친구들과 섞여 입영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그게 한낱 어설픈 객기였던가 입수한 지 다섯째 되던 날 나는 급성 기관점에 제발로 대대 의무실에 가서 누워야 했다 급한 불을 끄는데 사흘이 걸렸다 사나흘 정도 더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자리를 떨고 일어나 소대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소위 나이롱 환자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의무실에는 나 이외에 네 명이 더 있었다 헌데 그들은 환자복만 입었을 뿐 아픈 사람들 같질 않았다 곧잘 일어나 앉아 주버에서 사온 것들을 먹어가며 떠들어대고 장난질을 치는가 하면 화투판을 벌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의무실 실장인 중사가 나타나 떴어 떴어 하고 소리치면 우르르 흩어져 자리에 눕는 것이었다 그래도 난 그들이 나이롱 환자라는 걸 몰랐다 아니 나이롱이란 말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헌데 사흘째 되는 날 같이 입대한 고향 친구들이 병문안을 위해 찾아왔다가 그들을 보고는 귓속말로 들려진 이야기로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들은 백에 의해서 며칠간 의무실에서 지낸 뒤 병원으로 후송 거기서 얼마간 지내면 의무제대증이 나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더 이상 나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내가 의무실장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뭐 인마 너 며칠 더 있어야 해 괜찮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어랍쇼 짜식이고 괘짜네 인마 일부러들도 며칠 와서 있으려고 하는덴데 넌 그냥 가겠다 네 다 났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짜식이고 알았어 인마 나 책임 안 줘 네 소대로 돌아온 나는 훈련을 계속하자 당장 그날부터 밤이면 신혈과 한전에 시달렸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의무실을 찾지 않았다 낮에는 훈련에 지치고 밤이면 병중에 시달리면서도 그 더러운 의무실에 갈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약 한 봉지 입에 대질 않았건만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내 몸에서 병기가 서서히 떠나버린 것이다 아 기뻤다 나는 자신의 의지로 끝내 신병을 물리쳐버린 것이 대견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랬던 내가 자유와는 무관한 일이었지만 김상병이라는 엄청난 백의 힘으로 전속을 하게 되자 마치 지옥을 탈출하는 행운을 얻은 듯 기쁘고 고마워는 했으나 그 응보를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속기도 했다 그러면 장차 어찌해야 하는가 이튿날 나는 일조 점호에 나가지 않았다 아침 식사도 걸은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 소대원들이 모두 작전에 나가고 막사의 덩그마니 나 혼자인데 박병장이 찾아왔다 그는 내 관물함에 걸터 앉으며 몸이 아파? 아닙니다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그냥 간단하게 예스깐 오까로 딱 잘라 결정해버리면 끝날 일이라고 하더니 그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뭡니까? 유독수 이병한테 집에서 온 편지 전해주라고요? 이 이병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고 이따 개 들어오면 전해줘 제가요? 왜요? 편지는 이미 개봉이 된 상태였다 당시 군에서는 사병에게 오는 우편물들을 직속 상급자가 건멸하게 되어 있었다 선임하사 박병장이 뜯어서 읽어본 모양이었다 이 일병이 참고할 얘기여서 편지를 든 채 내가 가만히 있자 박병장은 다시 재촉했다 어서 읽어봐 나는 속지를 꺼냈다 칸이 널찍널찍 쳐진 국민학생용 공책 한 장짜리 편지였다 덕수 보거라 덕수야 날은 추운데 그동안도 몸성이 잘 지냈느냐 집안 식구들은 모다 무사하다 저번에 네가 보내준 돈으로 온 말 최간이한테 넘어갔던 방틀 담마지기를 도를 찾고서 너 형은 춤이라도 추고 싶다고 얼굴에 늘 화색을 피운다 왜 안 그렇겠느냐 남들은 군인 나가면은 집에서 돈을 갖다 쓰는디 너는 되레 벌어서 보내주고 비 때문에 넘어갔던 땅을 도로 찾았으니 경사도 그런 경사가 또 어딨느냐 장어다 우리 덕수 이 애미는 객지에 나가 있는 네가 몸이 성하기를 그저 조속으로 빌고 또 빈다 애미 씀 국민학교 1, 2학년쯤 된 손주가 할머니의 구슬을 받아 적은 편지 같았다 나는 속지를 접어 봉투에 도로 넣고는 잠시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학생 때 목격했던 비참한 모습들을 떠올리며 나는 그런 참담한 형편에 부자나라에 남아도는 풍부한 물자를 다소 눈속임을 해가면서 빼내는 짓 좀 하기로 크게 허물로 물아세울 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만은 그런 짓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어때 물론 마음 아픕니다 그렇지 그럴 거야 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엽전들 형편이 다 그렇거든 이일병은 이 어려운 때 대학과점 갔으니까 보자나도 좋은 집안 환경에서 자라 모르는 것 같은데 이봐 이일병 오늘날 우리 엽전들 대부분은 가람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 그런 판에 얘들 남아도는 휘발유 좀 빼먹고 집에 돈 좀 보내는 거 큰 죄로 보기만 할 거 아니잖아 안 그래 나는 보일똥 말똥 고개를 끄덕이고는 얼른 화제를 돌렸다 알았습니다 선임하사님 저 앞으로 작전 빼주십시오 그 말에 박병장의 얼굴이 셀축해지며 그럼 새털 같은 날에 뭘 하지 신병들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놀기도 아마 지겨울걸 놀지 않습니다 소대를 위해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선 소대 공구실부터 정리 정돈을 해야겠습니다 며칠 전 스패너를 쓸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참 엉망진창이더군요 각종 공구들을 비롯해서 체인 적잼 커버 잭 따위들이 녹슬고 구겨진 채 아무렇게나 마구 뒤엉켜 널려 있더군요 한마디로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한국군 같으면 난리가 나도 벌써났죠 저는 그거부터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해놓을 것이고 이후 그 관리 책임도 맡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구실 일이 끝난 다음엔 우리 소대 차량들의 1단계 정비 곧 운전병 정비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임무를 갖고 싶습니다 한국군의 수송부에 가면 어디나 이런 표가 씌어있는 걸 아마 선임하사님도 보셨을 겁니다 갈고 닦고 조이자라고요 그렇습니다 운전병에겐 1단계 정비 책임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나 타이어 상태 각종 라이트의 고장 여부 차량의 모든 부품들의 너트 볼트들의 풀림 유무 차체의 녹슨 방지 등은 운전병이면 당연히 늘 점검하고 조처해야 할 의무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부대 운전병들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더군요 제대로가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작전이 없는 날 어쩌다가 엔진 오일 교환이나 라디에이터 물을 보충하는 친구가 한둘 눈에 띄는 게 고작이더군요 그러니 운행 도중 샤프트가 떨어지고 타이어가 빠져나가고 펜벨트가 끊어져 꼼짝 못하는 바람에 렐카차가 출동하여 견인해와야 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차량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25대 우리 소대원들이 모두 제 차들을 평소 일일이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이 붙도록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내일 아침 작전 나가기 전 모두가 습관화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하나하나 해주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길게 말한 나는 거기서 잠깐 끊고 길게 한숨을 풀어낸 뒤 그리고 만일 어떤 이유로 제게 그런 업무를 맡기실 수 없다면 제가 부격적절하고 여겨주신다면 그땐 선임하사님 인사계님과 의논하셔서 절 한국군 전방부대로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박병장은 무슨 소릴 하고 외치면서 두 손으로 얼른 내 손을 잡고는 일병 참 대단히 멋진 사람이다 어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좋았어 참 좋았어 사실은 말이지 이 새끼들 휘발유 팔아먹는데만 눈이 빨갛지 지들이 꼭 해야 할 일엔 등 안하거든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조저댈 수도 없고 은근히 고민이었었는데 일병이 해결을 해주는구만 좋아 좋아 당장 그렇게 하자고 한국군 어쩌는 건 말도 안 되고 기실 나중 안일이지만 인사계에게 전출입 권한까진 없는 터였다 그렇습니까 암암 사실 나는 말이야 일병을 처음 봤을 때 모지방이 여느 애들 인상하고 다르더라고 한마디로 쟤들이 일삼아 하는 짓 따윈 일병은 못할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 이 친구는 이게 춘향이의 선비 도령이지 싶더라고 그래서 나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게 해결됐구만 하하하하 그는 잡은 내 손을 힘입게 흔들었다 당장 그 길로 나는 자리를 떨고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날씨는 추운데 난방시설도 없는 공구실에서 잔뜩 냉기를 먹은 철제 공구들이나 뻣뻣하게 굳어버린 적지암 커버 따위를 다루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하루 한 시간 남짓 힘들고 괴로우나 그 정갈한 노역을 즐거운 마음으로 혼자서 묵묵히 해냈다 그런데 바로 나흘쯤 되는 날이었다 그날도 그 무겁고 뻣뻣한 적지암 커버 하나를 마당에 끌어내어 누구의 도움도 없이 넓게 편 뒤 접고 있는데 미군 선임하사 콜라소가 나를 찾아왔다 한아름이라 되는 배를 안고 뒤뚱뒤뚱 뚱버 걸음으로 휘파람을 불며 나타난 것이다 운전병 소대에 미군들이 거의 다 없게 된 까닭일까 미군 선임하사들은 카투사 선임하사들보다도 더 하는 일이 적었다 1조 점호 때 카투사 선임하사와 소대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것 점호 후 실시되는 4km 걷기 선임하사들에게 순번제로 돌아오는 주번 사관 업무에 참석하여 초병 저모 학의식을 주도하는 게 전부였다 그 외엔 그저 하루 종일 제 방에 처박혀 지내다가 대개는 일과 시간이 끝날 새 없이 부리나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동거 중인 양공주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서전트 콜라소는 그런 외출을 안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콜라소가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음을 띈 밝은 얼굴로 대뜸 내게 여기서 혼자 뭘 하느냐는 것이다 보다시피 우리 공구실 정리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걸 왜 당신이 하느냐는다 내가 대답에 다소 군색함을 느끼면서 우리 소대 일이니까 하고 웃었더니 그는 입을 삐죽이 내밀며 고개를 저으면서 오오 한 뒤 이런 말을 했다 이 일병은 우리 소대뿐 아니라 부대 내 전체 카투사들 중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운전병이다 신병이 올 때까지 일을 한다면 마땅히 수송 작전에 나갈 일이다 그런데 공구실 정리를 하다니 더구나 이런 일은 작전이 없는 날 소대원 각자가 할 일이다 도무지 당신의 태도에 이해가 안 간다 는 얘기였다 허를 찔리기라도 한 느낌인 나는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공구 관리에서부터 차량 1단계 정비에 습관들을 들이도록 만들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부대 전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의 의문은 신병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기관사병들에게까지 적용돼야 하지 않는가 하고 웃었다 그러자 그는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듯 양팔을 벌리며 어깨를 들썩해 보이곤 발길을 돌렸다 헌데 그 후 십여 개월이 지나 부대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안 거지만 그날 콜라소가 날 찾아와 그런 말을 건넨 것은 내 속을 떠버려는 의도에서 한 짓이었다 그는 카투사 운전병들이 자행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군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런 사실을 모른 나는 휘파람을 불며 뒤뚱뒤뚱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 한 겁이 넘긴 듯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상 7 작가님의 중편 소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낭독을 수락해 주신 한상 7 작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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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